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단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함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종말의 다가옴 23번째 70일에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70일에의 도표 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일에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는 대단히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받나? 아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이방인의 때를 70일에 도표 안에 집어넣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것 외에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70일에 가운데 이방인의 때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저크리스도 출연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2번이 소제목 저크리스도의 출연이에요 저크리스도 출연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저크리스도의 정체, 저크리스도의 하는 일, 저크리스도의 시종, 그 저크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복잡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악할 때 우리는 이 70일의 도표가 관주로 의아에서 퍼즐 그림이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알렐루야! 기왕 배우는 거, 기왕 연구하는 거 확실히 깊이 아주 마스터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차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기간을 두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될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질문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그렇죠? 보리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등 뒤로 그들의 구원이 보려가 돼 너 좀 기다려봐 너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줬잖아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바람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잖냐 너희들을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고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좀 기다려 무려 몇 년 기다려야 돼? 약 2천 년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70일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490년이잖아 500년이라고 쳐도 이방인의 때에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69일은 다 까먹었잖아 지금 몇 년만 남았어? 7년밖에 안 남았잖아 7년 중에서도 2003년만 다 까먹습니다 마지막에서 93년만 했죠? 저 가서 겨우 턱걸이가 구원받는 거야 세상 끝에 중에서 끝에 가서 유대인들의 운명이 그래요 우린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운명을 몰라 예수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얘기도 얘기지만 우리도 코가 석자야 왜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성경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약 30년 있으면 적그리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느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감정적으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톡톡 말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최종이 시대를 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적그리소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전제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세계정세하고 맞물려 볼 때 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졌네 옛날에 내 안에 이렇게 막 두근거리는 압박감 같은 거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요즘 와서는 이 시대가 말도 못하게 지금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 자연도 엉망진창이지만 인간 정부도 엉망진창이고 전쟁이 많죠 서로 민족 간에 다투죠 종교 간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 사이에 아주 나쁜 분쟁 미워함 전쟁 이런 거 하고 자연이 돌아가는 거 봐요 내가 몇 번 말했습니까 지구는 미쳤다 이게 넘어했잖아 해도 넘어했잖아 아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하다니까 왜 성경 글어놨어요? 야 이거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깝다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간다 그러셨잖아 그러면 준비 망해가 손해될 것입니까 내가 30년 그러면 20년 뒤에 오실까 이래 생각하고 준비했어 그 사람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남보다 준비도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자창교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이다 누구를 알곡들을 누구를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러면 그때 우리 같이 공동생활 하다가 적그리턴을 이기고 육융력표를 이기고 공동생활 하다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효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생활할 시설을 준비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너희미아와 같은 종들 카리스마가 있는 종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 우리가 할 일이 잠깐 말이야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맨땅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맨손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이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검산예창교회 설립 목적이 주님의 마지막 때 오심을 대비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고 깊이 사고하면서 시대를 정확하게 세계 정세를 보고 그 다음에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사람들을 깨우고 시설을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덜림없이 준비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느님께서 직분을 마지막 때 맡기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란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하고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신약시대야 이방인의 때는 신약시대예요 맞죠 구약에는 이방인의 때가 없어요 유대인들하고만 살만했어 주님이 모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에디 70년에 티두스 장군이 제로살림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흩어버렸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이방 사도 전도인이야 제일 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하느님이 제일 크게 쓰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해서 따라다니면서 밤이고 나중에 도시락 싸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화가 내서 먼지를 떨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게 합당한 자로 인정치 않으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잘 살아라 너희들 큰일 났다 아니 그런 뜻이야 너희들 참 오랫동안 고생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야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갑니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시대야 그 다음에 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이 발필이라 그랬어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막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에 교회가 몇 개가서 일곱 개 에서브 두사빌라 2000년동안 교회 역사가 기가 막히잖아 에베소 교회에서 라우디가 교회까지 역사적으로 그게 그대로 시려 있는데 2000년대는 예언한 것이요 에베소 교회 시대 지나서 서머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가 지금 현재 라우디가 교회다 성경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일곱 교회 시대야 이방인의 때는 지금 마지막 교회잖아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시대 중에서도 제일 끄트문이 나는 거야 지금 네가 교회도 끝나가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니까 적굴에서 나타나게 몇십 년 전이니까 혹시 압니까 나도 잘 하면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적굴에서 나타나는 걸 보든지 안 그러면 적굴에서 나타나는 정황을 보고 내가 갈지 압니까 적굴에서 나타나면요 여름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니까 적교부터 적교부터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더 실감나게 봐야 돼요 적교부터는 초상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교리스토 평화 정치를 하고 93년 반에는 양어탈을 벗어버리고 진짜 짐승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 막 짓밟고 시대를 바꾸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신을 쓰임 받는 놈이야 이 땅을 청소하는 놈이야 사람, 인간 추수하는 놈이야 맞잖아 적금에서 나타나서 666이 있어야 진짜 살곳과 가라지가 구분되잖아 갈라지잖아요 우리도 잘 몰라 나도 어떤 사람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나 죽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전혀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막 팔팔 댔는데 나 죽으니까 전혀 아니야 걱정돼 제일 11일을 다시 잠깐 분석합니다 예루살렘을 준 건 복구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가 지나 7일은 49년이에요 7일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복구가 됐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62일에 가 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끊어지신데 그 AD 26년하고 29년이라고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약 몇 년? 2000년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 무엇을 신으로 하여다?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것이 신호다 이방인의 때는 끝난다 그날로 그때부터는요 몇 년 몇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날 수를 세야 돼 아주 정확해 1260일 1003년반 또 1260일 후 3년반 그 다음에 30일 성전청소 또 기다렸다가 45일 그리스도 지상제리 그 다음에 천년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고가 마국의 반역 역보자 심판 새로살렘과 불만 역사는 정해졌어 시나리오는 아주 그냥 딱 정해진 거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성경에 딱아져 못 박아놨어 근데 관심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러분 복도 많잖아 내가 그랬잖아 아이고 이거 웬 은혜입니까 뭐 한 게 있는데 있습니까 없는데 아우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수 모를테면 나 사회 사람들하고 나 똑같았어 노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술 담배 다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술 담배 다하고 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콱 붙잡아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성령을 하고 뽑아버렸데 뭐 꼼짝없지 뭐 웬 은혜입니까 그저 은혜야 그냥 뭐 다른 거 표현이 안 돼 은혜야 여러분이 나는 은혜야 그냥 감지도 깨야 돼 근데 우리 특별히 또 검사는 장교회는 마지막 때 돼서 또 은사를 주셨네 어떤 사람이 아까 내가 이거 여러분 도표해 이거 1988년에 내가 완성한 거예요 자네리 70일의 해설도표 제가 전에 간정했잖아요 아무 연구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림이 70일을 놓고 그냥 그리려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이요 수백 개가 여기 들어가야 이게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칸 칸 이거 그려놓기 쉬운 거죠 이게 칸 매겨가지고 이거 쪼개는 것만 해도요 안 되는 거야 오만 성경 해설책을 읽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988년에 완성해서 첫 번째 그때부터 종말론 봉회를 시작했잖아 나중에 살을 조금 조금 하나님 더 붙여주셨잖아 여러분 이거는 검사는 장교에서 1988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처음 그리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걸 가져가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 공부한 교회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처음으로 검산예창교회 주신 축복의 해설돌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가져가서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누가 배운지 몰라도 나 이거 다 알아요 그 사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굉장히 금방 긴소리에요 자 우린 지금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딱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상황 봐가면서 이방인 때 언제 할지 내가 정확히 지금은 아직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냐 때는 아버지는 아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한 종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종말은 딱 정해졌어 때가 정해졌어요 타잉 누가 보면 21장 24절에 그 말씀 있다 그 말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 때자가 있어요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지팔필이다 근데 이방인의 때는 71회라는 이 도표 안에 70에 들어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0은 7 더하기 62 더하기 1 그래가지고 70이 되죠 이방인의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근데 아까 그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71회는 다 해봐야 490년밖에 안 되는데 이방인의 때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이 안 되지 포함될 수가 없지 두 번째 이방인의 때는 때에 연도가 정해졌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있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그 때에 몇 명이 구원받는 거 딱 정해졌어 땡 하면 끝이야 전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구원받아 나가지고 참하다 여러분 봐요 성경 구절을 내가 드릴게요 이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찰 때까지 그런 뜻이야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강박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으면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이 있지 아우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방인 때는 왜 왔느냐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범죄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것은 뭘 통하여서 잘 비유하셨는가 하면 무화과나무에 비유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일 세상 끝에 가서 다시 살아나잖아 가지가 얜해지고 잎사귀가 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불순종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방인의 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이거 적어볼게요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랬죠 이방인의 때를 다른 말로 신약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 중에서도 구약이 어디서 끝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약이 십자가 직전까지가 중간시대가 아니고 구약은 구약인데 잘 보셔야 돼 구약은 구약인데 중간시대가 있어 여기 중간시대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서 종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느님 말씀을 뚝 꺼내줬어 그런데 한참 했더니 누가 탁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을까 세례요한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야 말라기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중간시대가 하려면은 말라기에서 세례요한까지가 몇 년 말라기가 말하고는 주님이 조용하셨어 암을 통해서도 말씀을 안하셨어 다른 말로 하면 암흑시대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구약 중간시대야 공백이야 그게 그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0년이 넘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 그대로야 그 버릇 못 고쳤어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말라기가 말하고 난 뒤에 뚝 꺼내줬어 하느님 말씀이 그래 쭉 갔는데 이게 몇 년이 있느냐 갔는가 하면은 400여 년 동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조용해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잖아요 몇 권? 39 39 39은 27이죠 그러면 구약은 39인데 마태복음부터 진약 끝까지 뭐예요? 기지로까지가 몇 권? 39 27 합계하면? 66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이에요 성경이 우리 생명 아니야 기본적으로 대강 알아놔야 돼 1986년 2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1985년 10월에 서울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하고 사모님이 나도 입학하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밤새 들어간지 해놓고 여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가르쳤어 그 중에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그때 95준만 썼어요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왜 안 해? 그랬어요 갖다 놓고 책을 갖다 놓고 그래 막 계속 계속 쓴 거야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거기 그대로 놨어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이름을 쓰시오 그래 놨어 써버렸어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 다음날 몇 시간 뒤에 나올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 거야 근데 주님이 지어주셔가지고 이거 날까요? 저거 날까요? 이거 날까요? 저거 했는데 내가 말한 게 다 나온 거야 막 기적이 기적이야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최소한 그래도 하박국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대강가 된 건 알아야 되잖아 그치?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 뭐 이런 거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박국은 소선지서 중에 중간에 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딨습니까? 그러면 이사야는 대선지서 4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서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끝나고 요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에스더 왕비 있잖아 에스더 왕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다음에는 뭔데요? 그럼 물으면 그래도 대강을 알아야지 시가서가 나오는데 욕기 싶은 자문전도서 아가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다음에 이제 4대 선지서 12소 선지서가 나와 이거는 대강을 좀 알아야 돼 그래도 머리가 나쁘면 그걸 누가 잘 잘 잘 잘 잘 뭐 밤새도록 외우고 하나라도 타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뼈대는 알고 있어야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 머리 나쁘다 그랬죠 내가 어제 한번 해봤어 내가 성경을 구약 39 신약 27 내가 다 아나? 내가 써봤어 그거 되더라고 보여드려야지 뭐 이게 어제 밤에 내가 써본 거야 앉아서 써봤어 구약 39 신약 그리고 그것도 종류대로 썼어 모세 5경 역사서 시가서 사대 선지서 12소 선지서 그게 구약이야 신약 사모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스까지 사도 바울 서신이야 바울 서신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야고버서 베드로우서 요한 1,2,3선 공동 서신 이런 것도 말해요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언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뭐 시험이라 생각해서 잘 잘 외우고 그럴 거 없고 성경이 이런 구조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좀 종교해 놔야 돼 우약 첫째 모세 5경이라 그래 모세가 썼어요 확실히 모세가 썼어요 장세기 그 다음 뭡니까 수레벡기 엄청 쉬워 그 다음 뭡니까 뇌위기 그 다음에 민숙이 신명기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뭉뚱거려가지고 근데 시대에 말이 이야기했죠 성경도 묶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뭉태로 가져다녀야 돼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러면 모세 5경이 끝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역사사가 나와 요수화 요수화 다음에 뭔지 아시는 분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룩띠 그 다음에 요수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해 사무엘은 상하가 나와 그 다음에 열왕기도 상하가 나와 역대도 역대는 대라 그래요 상하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에스라 너헤미야 에스도 그거를 선우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우에 에스라 너헤미야 에스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사서에요 역사서가 이렇게 길어 역사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시가서라 그래 시로 돼있다 그 말이지 시지서라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읍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은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온 거에요 이 다음에 남은 거는요 여러분 사대선지서 시비소선지서밖에 안 남았어 다 온 거 해봤어 그럼 해볼게요 네 번째 사대선지서 네 사람의 대선지자가 쓴 선지서라 예언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사대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이사야 이사야가 과연 제 앞에 나올 만해 읽어보면 이사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한 개 더 붙어있어 애가가 여기에 붙어있어 사대선지자 쓰지면은 최근 다섯 건이야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뭐지요 에스겔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넬이 있잖아 사대선지자 끝났어 근데 남은 거는 이제 열두 소선지자밖에 안 남았어 근데 되게 쉬워 열두 소선지자가 굉장히 외우고 있어요 내가 한 번만 해볼게 호, 열, 암, 옴, 연 미나, 합, 섭, 학, 석, 말 열두 소섭, 열두 소섭, 열두 소섭, 열두 소섭, 열두 소섭, 열두 소섭 학습 참 순수 잘 정했어 학습, 말 말라기하니 끝났어 여러분 세리봐요 철메시 39개야 안 빠져서 39개야 근데 요걸 잘 외워야 돼 5번 호, 열, 암, 옴, 연 미나, 합, 섭, 학, 석, 말 합습이 뭔지 아는 사람 합, 학, 국, 슥, 스바냐 학은 학계 슥, 석, 석, 아냐 말 말라기 쉽죠 주님의 은혜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뭐하려고 이걸 썼는가 하면 12소선지서는 다 합쳐봐 12개 다 합쳐봐야 이사 하나만도 못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소선지잖아 문자 그대로 부피로 말해도 그렇고 내용의 그 시각한 것 중요성, 강함, 깊이 이런 걸 봐서 이 12개 다 합쳐도 이사야 하나만 못하다 그러면 이 12선지자들이 이 종들이 어디서 하라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12소선지서 여기 들어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 7일에 7,7,49 49년에 예루살렘이 복구됐죠? 복구되고 1,20년 있다가 말라기가 끝나버렸어 말라기가 여러분 이쯤 와서 말라기에 십자가 바로 밑에 말라기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왜? 중간시대라는 것은 아무도 말을 안 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400년 동안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12소선지자는 여기 있죠 7일에 예루살렘 복구가 끝나고 그때 고전부터 또 또 또 또 또 그러면 7일에는 무슨 기간인데 바벨로렌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복구하는 기간에 이 소선지자들이 촥 말을 많이 한 거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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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12명이 말한 거야 그러면 대선지자 네 사람 이사야 예리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언제 말했습니까? 다니엘 알잖아 여러분 다니엘은 일곱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말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니엘은 다 사역을 마치고 90대 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잖아 그럼 다니엘 그 전이야 이사엘은요 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야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야 이사엘은 예리미야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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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를 50년 동안 말했어 진짜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70년 전의 사람이야 70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이해가죠? 바벨론에서 70년 있잖아 그러니까 그전에 이사야 있고 예리미야 있고 에스겔은요 붙잡혀 가면서 눈물을 흘린 거야 바벨론으로 붙잡혀 그것도 여서부터 70년 전이야 다니엘도 너무 잘하시잖아 붙잡혀 갔잖아 너부가 내 삶을 꿈을 해보겠잖아 청년으로 그렇게 언젠가 알잖아 벌써 얼마나 오래전이야 바벨론 포로 직전과 바벨론에 가는 동안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일이 4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시대로 알겠지요? 그럼 이거를 4대 선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여서 여서 표를 그려야 돼 오케이 알겠죠? 12소선지는 어디라고요? 여기 돌아와가지고 제2차 성전 짓고 네메어가 성을 재건하고 바로 10년 20년 동안이야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중건할 때 이 소호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안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는 약 몇 년? 약 400여 년이야 그러니까 62일에 이거 다 해봐야 몇 년이에요? 62일에는 몇 년이다? 434년이잖아 중간시대는 약 400년이잖아 거의 다야 그 다음에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것도 구약 바다 훨씬 작으니까 더 쉽지 뭐 절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약은 사복음성 1번 사복음성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이마태목사 낳기 전에 커 아들이면 뭐라고 이름을 지어 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들은 그때 부엉회하고 맞추는 날 이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부엉회라고 지어야지 그냥 부엉 부엉 근데 초등학생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 아들 보고 부엉 부엉 놀릴 것도 안다 안 되겠다 그래도 기왕이면 사복음성 중에서 1번 마태 근데 마태가 유명한 이름이 마태복음이 유명한데 이름은 적어 실제로 이름은 신약 성경 사복음성 마태 마가 요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사 한금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바울서진 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데아스 에베소스 빌리포스 콜로세스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딧몬 빌레몬이죠 몬담이 히아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약벳 여유개 이리 나가 야고버서 베드로 전후서 약벳 베드로 전후서 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개는 유는 유다 쓰고 개는 개시록이에요 딱 27이거든요 왜 안 오면 좋아 안 안 오면 좋아 순서가 됐냐 이렇게 묵던 거리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점점 깊이 또 시회로 끝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력서 기반을 마련하는 거야 제주 끝 성경을 남보다 더 깊이 더 쉽게 더 빨리 연구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안 되어서 다음 주에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뭐죠? 저크리스도의 출연과 저크리스도의 정체 그 다음에 하는 일 그 다음에 저크리스도의 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성경을 하고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슬기로운 천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